어제 목포는 비가 왔습니다. 바람도 살짝 불었고요. 그래서 낙지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. 통발 장릉낙지는 아예 없고요. 소형 연한 연성들이라 주납지를 많이 못했습니다. 그래서 낙지가 오늘은 극히 소량입니다. 어제가 한객기 오늘 대객기입니다. 내일이 조금이고요. 앞으로 물때는 좀 점점 더 도와집니다. 조금은 물이 반반하니 물이 잘 안가요. 그래서 주납지를 하기가 좋습니다. 안강망, 유자망들이 물이 빨리 갈 때 고기를 많이 잡죠. 낙지가 오늘 소량이에요. 확실히 낙지, 주납은 낙지가 예뻐요. 올해는 큰 낙지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. 전낙지들이 많이 나오고요.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해요.